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리는 판결이 한사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한국인들이면 다 알 겁니다 지난 탄핵재판 같은 예를 들을 수 있죠 지금 한일관계를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5월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1부 주심 김능한 대법관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지에서 동일한 소화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원고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있음을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에 판결을 성인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1965년 또 한일협정책일 이후에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취해온 한일협정은 포괄보상이며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뒤엎게 됩니다 김능한 주심이 내린 판결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급 성격이 아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965년 이후에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는 일관되게 공식적인 문건이나 관행으로 청구권 자금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배상금으로 일본에 의해서 한국 측에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김능한 주심이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이는 1965년 한일협정 자체를 뒤엎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두 나라와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해서 재산 권리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하게 된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협정 문구에 명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2012년 5월에 내려진 김능한 대법원 재판관의 그런 판결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재판관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리적 지식은 충분하겠지만 머리보다도 가슴으로 내린 판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2012년 5월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소부에서 내린 판결이었고 2018년 10월 판결은 대법원 전원에 합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941년부터 43년 사이에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성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1심 법원의 소송이 접수되고 2012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다음에 재상고심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 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 구성은 전체 일치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판결문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성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시작부터 치료하게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자금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배상금에 대한 요구만 접고 경제협력이란 부분만 앞세울 수가 있으면 좀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불법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일관되게 배상금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고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도쿄에서 협상하고 있는 협상팀에게 박정희 혁명정부 최고의장이 전문을 내리죠 반드시 배상금이란 조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팀들이 고생고생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일청구권 자금은 배상금 더하기 경제협력자금 혹은 한국의 독립축하금 이런 식으로 혼재된 형태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1965년에 발효된 한일청구권 협정 가운데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를 또 새로운 신설조항을 더하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된 범주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킵니다 새로 신설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정 배상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위에 설정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1년도 전성국들과 패정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한국은 불행히도 성정국의 위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정국만이 법적 배상권을 수령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배상금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외교관계를 터는 점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대일천국권 자금이 배상금과 경제혐적 작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지만 소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소수 의견을 내린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대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3억 달러라는 무상 그리고 3억 달러라는 유상 차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거로 해결해야 하는 그것을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상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두 대법관은 또 이런 표현을 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폐상 청구권도 포함된다는 포괄보상이라는 겁니다 전체 참가하신 분이 아마 소송에 12명이 참가했는데 12명 가운데 딱 2명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자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은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의 위안에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던 실등 간에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 국제 간 조약이니까 지켜야 하죠 그걸 우리가 안 지킨 겁니다 지금 한일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문제를 두 분이 짚고 있는 거죠 법치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그런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2012년 5월과 2018년 10월입니다 저처럼 법에 대해서 풍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판결문을 읽어 나가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 그런 것을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국가 간 조약 경우에는 사법부는 대체로 행정부의 의견이나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법의 사법자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 이런 혼란스러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뜨거운 가슴이 나은 판결이고 이 판결로 인해 한국 사회가 치료해야 될 비용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각 사회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식에 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결과를 내리지 않을 때 얼마나 한 사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생생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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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